잡어 올려 찢어 달라고? 왔어 왔어 발짝 깨고 반낚시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영남이 나왔습니다 밑밥 밑밥 잘겠습니다 감생이 먹을 수 있게 바로 우리도 오늘 감생돔 돌돔 또 잡아 봅시다 사람이 지금 사장님들이 있긴 있어요 저기 보시면 그죠 너울도 있고 우리가 어제 저 끝에서 하고 왔는데 너울이 쳤는데 여기까지도 너울이 많이 올라오네요 여러분 갑시다 여기 어제 왔던 사장님들 와 계시네 오늘 사람들 되게 많네요 영동봉에 오늘 사장님들 많네 사장님 감성돔 올라왔어요? 네 감성돔 올라왔어요? 몇 자에요? 몇 마리 잡으세요? 한 마리? 한 마리? 감성돔이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잘 잡으셨네 오빠야 사짜 감성돔 한 마리 잡으셨다 저 사장님 사짜 사이즈 좋다 한 42 정도 돼 보이구나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납스 핫도그 해소리입니다 2019년 12월 3일 오늘은 14월입니다 13월 오늘 용등봉에서 강성돔 낚시를 한번 해볼건데요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 수십 풍메다 주고 한번 반주동 낚시로 해보겠습니다 1호찌를 사용할게요 원래 여기 너울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은 너울이 어제보다 줄었어요 네 그래도 이정도 너울이면 분명이 가능할겁니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빠밤 한번 2호찌 사장님은 1호찌 1호찌 2호찌 4호찌 1호찌 1호 tennis 3호 inf×3 1호 참 근데 왜 해를 위하여 사줄까요? 그거는 먹어도 상관없지 않나? 마지막 한 반 정도 먹읍시다 여기서 국고기 안 나오면 우리 꽝이에요 아까 갔었니? 아주 국방당한데요 등렸어? 응, 수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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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라고? 들렸는데? 사법은요 됐어? 뜯어달라고? 주실도 보시리 주실리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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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힘 세다 사장님처럼 중간에 끼고 하면 안되니?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잡을까? 오? 오? 오, 오 오öm 오.. 오 오 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애가 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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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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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팥동님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태여서 그래요 왔어요 왔어요 지금 팔이 정상이 아니에요 팔자 잡고 팔 부러져가지고 먹을 거 잡았네요 먹을 거 잡았어요 자 그럼 다시 입지로 오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 햇대로 갈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아 나 오른팔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뜰 채 그냥 뜰 채 잡기도 힘든 거야 지금 아 와 이 새끼 숭어 뭐 이렇게 힘을 계속 써 이 새끼는 공기를 쳐 먹어도 힘을 계속 쓰네 어메이씨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여러분 75 우와 괴물이네 괴물이네 이거 괴물이네 이거 6자 되겠고 얘가 75래요 83 83이에요? 왜 75라 그랬어? 니 니가 맞아 어쩐지 사이즈가 72,3까지 봤는데 사이즈가 더 크다고 했어 이제 느낌이 야 이런 게 왜 오늘은 해덮밥에 술안주로는 해 해서 먹을 거예요 지금 숭어 맞을 때예요 지금 아니면 못 먹어요 숭어는 공정보다 지금이죠? 첨돔 보다도 숭어가 더 맛있어요 지금 지금 그쵸? 지금 그쵸? 지금 그쵸? 지금 그쵸? 지금 이 식감이 죽일 때도 아 여러분 끝내줍니다 장난 아니죠? 여기 뱃살 이제? 뱃살 surrounding 방파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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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뽕 한마리 공정 sequ이 한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장 시청자 하 shang 하 마 하 대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남송 사과하고 배도 있는데요. 이따가 뭐 먹으면서 깎을게요. 주자 자체가 눈 보기 힘들어요. 그쵸? 여기는 우박이 내려요. 서에도 가끔 그런 게 있어. 이상해요. 갑자기 차가운 빈에 무슨 뭐 어느 경우냐.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여러분 잘 자요. 자 그럼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